그러면 총리 후보군에는 누가 함화평에 올랐을까요? 함께 보시죠.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 주호영 의원, 이주영 전 의원. 이주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수부 장관으로서 그 국면을 진정성 있게 다뤘다는 평을 받았죠, 여야에서 당시. 김우성 전 대표도 총리 인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총리 물망, 다들 보면 특히 권영세, 김한길, 이정현, 주호영, 이주영, 김무성. 총리를 하셔도 될 법한 그런 정도의 경륜과 경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선택이 남았는데.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총리할 만큼의 경력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선 죄송하지만 영남 중진들은 뺐으면 좋겠다. 여기서? 영남 중진들 빼볼까요?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차라리 역할을 당에서 말하자면 전대준비위원장이나 이런 모습으로 당에서 어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김용주 의원님의 선택. 주호영 탈락. 그리고 이제 이주영 의원님도 거의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계셨던 분이나 또 이정현 아까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지만. 호남을. 호남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총리나 비슷한 시장이 다 스위치해서 쓸 수 있는 인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무언가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성규. 그 말씀에 상당히 좀 공감합니다. 영남 중진. 일단 영남 중진보다 다른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금 돌아보게 되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한 대목이 있어요.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30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진영이 대표 영남, 원내대표 영남, 정치기의장 영남. 인바탕의 핵심 포스트들을 전부 영남이 가져갔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었어요. 없었던 일에 걱정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도 그냥 갔어요. 어느 한쪽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일방주의가 횡행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잘못되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견제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거의 패배의 먼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국민의힘을 지배했던 일방적인 지배구조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잘 안 나오던데 그거 분명히 새겨야 하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 누구든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앵커도 그 얘기하셨어. 인사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이번에 생각을 깊게 하고 있구나.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 차례 국민의 뜻 겸허하게 받을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총선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연거풀 세 번을 지금 국민의힘. 지금 보수 쪽에서 다 패배를 했어요. 세 번. 매번 세 번 끝날 때마다 국민의힘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달라지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어요. 뭐냐면 요식 행위로서 모든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왕 바꿔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바꿔야죠. 어떻게 잘 바꿔야 합니다. 파격적으로죠. 잘 바꾸기 위해서는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리고 총리는 차이가 있어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야당의 동의 필요 없어요. 국회의 동의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설득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런 차원에 따라서 이번에 이분을 내가 모셨습니다. 이분하고 잘해보겠습니다. 국민 설득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총리는 지금 거대 야당이 된 입장에서 야당의 동의 없으면 총리는 세울 수가 없어요. 총리가 세울 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국정이 정말로 힘들어지죠. 물론 DJ 정부 시절에 김종필 총리를 세우면서 한 6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런 아픈 과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세워야죠.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있었던 정부였었기 때문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어렵게 어렵게 고심해서 모셨던 분 총리 가운데 김황식 총리가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 처음에 거론됐던 분 아니에요. 김태호 40대 총리가 얘기되다가 그분이 가는 과정에서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진이 나오고 이러면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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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 끝에 찾은 후보가 김황식 총리였었어요. 그 이전에 물망이 전혀 오르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국민이 사랑했고 역할을 잘했던 총리를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김황식 총리가 세 번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다. 총리 지금 거론되는 문들 중에서 그냥 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전혀 상상의 인물, 눈이 보이지 않는 가려진 인문들을 찾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여러 장관도 있고 수석도 있겠으나 홍보수석, 정무수석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상징적으로 중요한 두 자리를 꼽으라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